네, 안녕하세요. 보건포인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 로그 인스플로라는 도구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인도우즈 로그 분석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인도우즈 로그 분석 중에서는 이벤트 로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분석, 파일 시스템 분석, 네트워크 포렌식 쪽, 메모리 포렌식 이런 여러가지로 여러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웹 로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벤트 로그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벤트 로그 인스플로러입니다. 물론 이거는 유료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일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도구를 구입해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나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현재 XP 부터 서버 2016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윈도우즈 2016 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맞게, 현재 여기 있거든요. 다운로드 이벤트 로그 인스플로러 나오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도구가 설치가 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렇게 수집하는 것인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저는 이벤트 로그 인스플로러 이렇게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하고 같이 한번 이벤트를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로그 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저희가 로그 분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세 개 분석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필터 부분들이 또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이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아니면 보는 부분들이 좀 살짝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시고 이런 정보를 볼 때 이렇게 탭을 움직이면서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제한된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이벤트 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도구를 좀 더 사용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유료라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30일 정도 여러분들이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현재 시스템의 로그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원격에서 이제 뭐 가져와서 허용을 하고 있으면 원격에 있는 컴퓨터들도 이벤트를 여기서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가져와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아까 이벤트 뷰어 로그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제가 이 P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성코드나 그런 것들을 감염시킨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파워쉘을 또 이용한 사례들이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큐리티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쪽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본적인 것들만 리벤트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시큐리티 쪽을 누르시면은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업한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파일에서 아니 계정이 어떤 생성이 된다거나 어디 서비스에 로그인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정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한 그런 로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 이 시큐리티 쪽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분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마우스나 아니면 키보드를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래 정보들을 보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벤트 로그 분석 로그들을 대량의 로그들을 분석을 할 때도 매우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제 필터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에 누르셔서 필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파인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모든 곳에서 다에는 이렇게 그런 옵션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필터 있습니다. 필터 기능은 역시나 이제 어떤 이벤트들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 안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드 기능은 보이스타게 되어 있어요. 대개요. 그래서 UI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나 이제 타임으로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인드, 틸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이벤트들만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IIS라는 것을 해서 이 관련된 이벤트만 나는 보겠다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OK 누르시면은 IIS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바로 이렇게 IIS 유저 사용자 그룹 네임이나 이런 거 표시된 정보들만 이렇게 빠르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죠. 이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것도 필터 기능이 있겠는데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싱하는 기술들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재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저장한 로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정보들을 불러올 때는 여기 파일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픈 로그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이벤트 로그를 한 두 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사해서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스텍 시스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취약한 것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제 백도어가 심어지고 이제 그 백도어에 의해서 연결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픈을 하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로그 파일이라는 것을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스텍 시스몬이라는 이벤트 파일이 바로 불러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하면은 뭐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이 확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보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셀이라는 것을 명령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 파인드에서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요쪽에 파워셀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이 근처에 있는 파워셀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로고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요게 이제 악성코드가 이게 동작이 돼서 원격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명령어들이 실행된 그런 로고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좋으면은 또 이제 회사에서 사주겠죠. 회사에서 사주겠죠.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좀 많이 좋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많이 좋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벤트 로고 분석 그 다음에 침해사고에서 발생했던 여러 이벤트들 뭐 기터브나 그런 데서 구하시면은 또 여러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